탱아 이리와. 탱아 방울 달았네. 탱아 자꾸 가출하지 말고. 자꾸 가출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가출하지 말고 집에 있어. 탱아 혜혜혜. 보리집에 가려고 한장하네. 보리집에 가고 싶어서 미치네. 보리집에 가고 싶어서 미치네. 간식 없으니까 쏙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간식주는 집에 가니까 간식 안주니까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컸네. 방울 달았네.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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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 자-, 탱아 내려오고싶어. 탱아 내려오고 싶어. 어 내려오고 싶어. 어 보리집에 가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